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하는 수험생은 예비고삼을 어떻게 보낼까? 라는 제목의 퀘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만납니다. 예비고삼 친구들, 드디어 부품 꿈을 안고 드디어 내가 수험생 신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간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설레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잘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나 예비고삼이야. 아니에요. 예비고삼이야 라고 하면 아직은 왠지 고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태해져. 절실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공부는 절실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고 가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나는 고삼이다 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 20년을 넘게 고삼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 고삼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책임감이 더 세지겠죠. 고삼 친구들은 선생이랑 대략 그래요. 딱 10개월, 11개월 공부해가지고 수능 때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의 인생이 또 많이들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도 당연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책임감 가져야 돼. 나 이제 고삼이야. 그냥 학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멘탈적인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서 강의를 시작해야 한다. 자, 들어가 볼게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나 드디어 이제 고삼이에요, 선생님. 나 그나마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될 건데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건 개념 플러스, 유형 플러스, 기출이야. 이 세 가지를 일단 먼저 잡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 첫 고삼으로서의 공부해 얘가 첫 물꼬인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미리 탄탄하게 잡고 가도 여러분 고삼 커리를 끌려 다니지 않아요. 네가 좀 능동적으로 커리를 따라오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 체험하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개념 플러스 유형 그리고 기출을 어떻게 선생님 커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게 일단 당연히 선생님 개념 강좌는 그래요. 아무래도 개념 공부할 때만큼은 특히나 수학은 레벨에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 다 이해하는 건데 나는 이해 하나도 못하는 건데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안 외워져 있어요. 레벨 별로 그래서 나 개념이 매우 약하다. 선생님 제대로 개념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타트 개념 코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 스타트 개념 코드가 많이 또 보완돼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완성도 높게 또 제공이 될 테니까 그걸로 또 시작을 해주시고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 저 알아요. 교과서 개념 다 아는데. 나 그 정도 다 알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야? 실전 코드를. 실전 개념을 장착하는 실전 코드를. 과함은 없어. 비록 실전 코드이고 그래도 교과 개념을 다 알았다는 친구지만 거기서 선생님이 쓸데없이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개념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에 정말 최적화된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념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개념만 파고든다고 개념이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개념이 강한 아이들은요. 개념이 강하다는 아이들의 정의가 뭐예요? 수학은요. 결국은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개념이 강한 거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지 개념이 강한 거라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안 풀어. 개념만 막 파고들어. 그래서 개념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받아. 확인 없이 그냥 푼다라는 거예요. 확인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못 풀겠어. 그거는 개념 공부가 아니에요. 올바른 개념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 코드와 올해 유형 코드, 유형별 학습을 여느니 반드시 병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면서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념을 배웠는데도 오해할 수 있잖아. A를 A라고 얘기했는데 A라고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문제를 통해서 내가 B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A는 A인데. 그런 거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시중에 많은 유형별 책들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수능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그런 시간 낭비를 좀 덜 하면서 최적화되게 같이 유형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개념 플러스 용으로 해서 언제나 쌍이야. 언제나 쌍으로 끌고 다니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래 이런 개념과 유형을 연습한 다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평가원이 만드는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 평가원이 만든 문제는 좀 다르거든. 평가원 문제는 발문을 선생님 처음 우리 선생님 첫 소개가 뭐였죠? 문제 읽는. 문제 읽는 태도.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 문제의 발문 속에 평가 문제는 전부 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행동들이 다 감춰져 있거든. 그걸 파헤치는 거야. 문제 보고 아 문제 이런 표현 이런 숫자의 선택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어. 라는 게 완벽하게 대화가 되는 게 평가원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기출을 그냥 푸는 게 아니야. 기출은 그냥 풀고 단 맞아서 음 나 풀 수 있어. 이게 아니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기출 문제에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수직 표현을 보면 내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거야. 그런 행동 요약들이 완벽하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에 이제 선생님이죠. 기코는 진리라고들 하죠. 그래. 팩트야.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이제 완성적이고 자기가 선생님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저는요. 저는 꽤 난 괜찮으네요. 그래서 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인 예를 어떻게 푸는지 미리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행이 돼.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병행이 좋아. 오케이. 일단 그렇게 커리일도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타는지가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등급대별 학습 방법으로 일단 선생님 여러분이 뭐 많이 하더라고요. 나 노벨하고. 나 노베이스예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개념 코드랑 유형 코드를 병행을 하셔. 그렇죠. 이거 하시고 실전 개념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 코드로 들어와서 하면 돼요. 이거를 이 3박자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첫 고3으로서의 공부에서 잘 얼마나 빠르게 누가 더 탄탄히 이 과정을 겪느냐 그게 나중에 중반기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점프할 거잖아. 수능 수학은요. 점수가 절대로 공부한 만큼 이렇게 비례해서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좋겠죠. 선생님 제가 노력을 이만큼 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막 와 비례래. 와 기하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고 그럼 누구나 공부를 잘해. 근데 안 그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었는데 왜 왜 안 오르니 심지어 막 떨어져. 심지어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뭐한다? 점프해. 그래서 점프를 누가 더 많이 하는가? 그치? 누가 더 점프를 많이 하는가? 그럼 뭐 점프는 아무 때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 않잖아. 계기가 필요해. 그리고 그 점프를 누가 더 높이 하느냐는 이 3박자를 누가 더 탄탄하게 했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요 세 가지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 세 가지를 일단 탄탄하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쨌거나 점프할 수 있는 계기는 선생님 뭐야? 중반기에 이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 4등급 친구들 그래 난 노베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냥 절실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 실천 코드랑 유형 코드를 병행하시고 기초 코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친구 1, 2등급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친구들은 실천 코드랑 사실은 왜 이미 유형별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실천 코드랑 막 바로 우리 고3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출 문제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병행해 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 기출은 좀 제가 익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더 낯선대 기출을 따르는 그지? 낯선대 기출처럼 문제 읽는 어떤 방식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문을 읽어내므로 인해서 행동력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선생님 자작 문제죠. 그래서 4등급인 시즌 1, 2를 통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의 룬은 그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애중간하게 걸쳐있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 선생님 저는 애중간한데요. 요구해야 되나 요구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은 애중간하다고 싶으면 사실은 좀 더 좀 더 쉬운 걸 하는 게 맞아요. 좀 더 쉬운 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난 고3이구나. 아 이제 좀 그지? 아 분위기도 이제 좀 바뀌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적어도 이제는 고1, 고2처럼 공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태도 바꾸잖아. 여러분 태도 바꿔주고 그지? 그 습관을 바꿔주고 그러면 태도가 바뀌면 점수가 오릅니다. 여러분 오르니까 믿고 같이 선생님은 제대로 이제 정말 수능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아마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랑 또 커리에 대한 어떤 보안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생님이 또 이렇게 대화할 거야. 여러분들이랑 캐스트로 대화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더 자세하고 더 확정되는 커리를 가지고 또 선생님이 또 안내를 드리려고 또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